KCSC 한인생활상담소가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는 미시민권 신청 등 한인들을 돕기 시작한 지 40주년이 되는 갈라를 12일 목요일 벨비 하얏 레전스에서 가졌습니다. I'm proud to say that over the last four years we've reached out to all different types of communities but this was a very special introduction to where at just about three weeks ago the many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came up and got a visit the Snohomish County Sheriff's Office and just that one action alone I think broke down so many barriers that just hasn't been broken down before and now I'm very proud to be here tonight to represent the Snohomish County Sheriff's Office within the Korean community. 226명이 모인 행사는 조앤 킴의 사회로 시작돼 서원지 총영사의 축사와 마이크 펑 주상무부 국장 Snohomish County의 앤젤리크 리온 부사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샛별 무용단에 색감이 풍부한 전통 무용이 있은 후 킹카운티의 다우 콘스탄틴이 10월 12일 한인생활상담소의 날로 공표했습니다. 스노미시 카운티도 데이브 소머리스 카운트 행정관이 스노미시 카운티의 한인생활상담소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1983년 이규희 여사가 시작한 한인생활상담소는 KCCC로 활동해오다가 2009년 윤부원 이사가 KCCC로 명명하고 지금 김주미 소장이 한인생활상담소를 성장시키기까지 40년을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앞으로 한인사회의 어른들과 청소년들의 건강과 교육, 시민권 신청 등의 서비스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건물을 마련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한인생활상담소는 부모교육, 지원 및 상담,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복지상담, 공중보건 및 지역사회 건강연구, 메디케어 상담,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갱신 지원, 보카 범죄 피해 소상공인 지원, 한인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 쉽 안전 보건 투자 프로젝트,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번영 및 통역 서비스와 푸트 드라이브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